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조건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조건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if 뒤에 boolean이 true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boolean이 false면 else 뒤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boolean의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코드와 여기 있는 코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드를 보시죠 저는 기본적인 코드를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if 뒤에 따라오는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1과 2가 선택적으로 실행되도록 해볼게요 만약에 if d가 true다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2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해보면 1, 0, 1, 3입니다 얘가 실행이 되고 true이기 때문에 1이 실행이 됐고요 else는 실행이 되지 않아서 3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false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행했을 때 구분자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실행해보면 0, 2, 3이 됩니다 0, 얘가 false이기 때문에 2가 실행되고 3이 되는 겁니다 즉, if 뒤에 따라오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블럭이 실행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블럭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else라는 것이죠 응용해봅시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드는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입니다 즉, 접속하는 사람이 egoing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코드인데요 만약에 접속한 사람이 egoing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앱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else입니다 물론 else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인풋 아이디가 egoing과 같다면 웰컴이 나오고 egoing과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후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냈다면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죠 자, egoing 하면 웰컴이 나오고요 아무나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대박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else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응집력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여기 있는 if문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잡스러운 것들이 껴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else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if와 else가 일체감 있게 하나의 세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잡스러운 것이 껴들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egoing이라고 하면 웰컴 아무나 입력하면 누구냐고 물어보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뭘 이용해서요? else를 이용해서 어때요? 대박이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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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